어! 민아야! 늦어서 미안해. 오래 기다렸지? 틴더로 우연히 만났지만 이젠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지은이와다. 지은인 다른 친구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내 마음속 한구석을 채워준다. 처음 느껴보는 끌림. 예쁘게 하고 오느라도 좋구나. 옷 뭐야? 예쁘다. 촉감도 완전 부들부들해. 손이 닿았다. 머리도 올려도 돼? 예쁘다. 난 똥손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나 알려주면 안 돼? 그래! 이거 진짜 쉬워. 너 화장하는 법도 알려줘. 너는 스타일이 진짜 좋은 거 같아. 틴더에서도 너 스타일 보고 연락했는데. 난 왜 그런지 예쁜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. 내가 예쁘다고? 아! 내가 예쁜 걸 좋아하긴 하지. 예쁘고 귀여운 거 보면 다 입어보고 싶어. 그렇지 않아? 응 맞아. 그래도 감각은 타고나는 거야. 근데 미나야. 너는 왜 처음에 나 먼저 만나자 그랬어? 틴더에서. 아... 어... 난 네 소개랑 취미 보고. 대학교 와서 소개팅도 해보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었는데 막상 취향 맞는 사람 찾긴 어렵더라고. 근데 너랑은 잘 맞을 거 같았어. 취향? 응. 너 멜로나 키어 영화 좋아한댔잖아. 나도 그렇거든. 근데 막 남자애들은 스릴러나 액션 영화 보자 그러고 여자애들은 쇼핑이나 남친 얘기만 하고 술자리랑 모임이랑 여기저기 따라다녔는데 좀 외롭더라고. 너 MBTI 아이야? 나 원래 이었는데 요즘 아이로 변했어. 너 만나는 게 좋아서 너만 만나서 그런가? 그래도 난 지금이 좋아.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 만나서 노는 게 훨씬 재밌어. 나도 원래 아이였는데 요즘 이 된 것 같아. 뭔가 너만 나면 밝아지고 솔직해지는 느낌? 근데 미나야 요즘 되게 진지해 보여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나 만나서 좋은 거 맞아? 어 그럼! 사실은 네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. 그래! 그러면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? 영화 요즘 뭐가 재밌지? 별세 찾아볼까? 아니면 우리 집 가서 같이 영화 볼래? 넷플릭스로. 그래! 좋아! 달달한 술도 사가자. 그래! 그럼 일어날까? 응? 잠깐만! 너 왜 그래? 자기 좀 문도 못 열어. 잠깐만! 잠깐만! 한 번만 가려볼게요. 왜 그래? 너 긴장돼? 너 초대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했나? 긴장이 돼? 귀여워. 그러면 심호흡 해봐. 이제 다시 해봐. 됐다! 됐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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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집 좋다! 술 뭐 마실래? 맥주 있어? 카스! 당연히 있지! 우린 좋아하는 술까지 똑같냐? 응. 우리 완전 소울베이터 아니야? 그런가? 아! 일로 가봐. 응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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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아. 리버블렉? 어... 멜로나... 큐어? 응. 아니면 이거 어때? 레즈비언 멜로. 재밌겠지? 응. 나도 좋아. 역시 취향작용. 와... 여주인공 둘 다 엄청 예쁘다. 화면에서도 그렇고. 그러게. 진짜 예쁘다. 정말.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까? 정말. 내 삶은 제 삶은 진정적이고 불가능적이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만났다. 내가 너희를 만났다. 우리의 삶은 새로운 색깔을 제 삶에 제 삶에 제 삶에 제 삶에 두 시간 동안 영화 보려면 힘들 것 같은데 기대도 돼? 어! 당연하지. 기대도 돼. 뭐야? 정전인가 보다. 잠깐만. 잠시만. 우와. 예쁘다. 전에 연남동 갔다가 샀어. 연남동 커피 온 것 같다. 그치? 그러게. 근데 영화 못 봐서 어떡해. 글쎄? 뭐 언젠간 켜지겠지 뭐. 응. 나는 이렇게 초 키고 너랑 둘이 있는 것도 좋은데. 나도. 미나야. 응? 너는 여자끼리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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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끼리도 서로 좋아하면 사귈 수 있는 거 아닐까? 자기 자유지 뭐. 넌 여자랑 사귀어 본 적 있어? 아니. 너는? 있어? 응. 진짜? 언제? 고등학교 때. 근데 나는 그때 어리고 순진해가지고 뭘 하진 않았어. 사귀면 뭘 해야 되는데? 응. 키스? 야. 미나야. 나 사실 너 좋아한다. 어? 어? 아. 미안. 그냥 숨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나와버렸어. 아. 내가 미쳤다. 그치? 미안. 아. 아. 그쵸. 내가 좋아해도 내가 좋아해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? 당연하지. 지은아 사실 나도 너 좋아해. 진짜? 응. 네가 나보고 요즘 진지해 보이고 생각도 많아 보인 듯지. 그거 다 네가 좋아서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였어. 난 여자랑 사귀어 본 적도 없단 말이야. 근데 어떡해. 자꾸 네 생각 만나. 넌 네가 사랑의 고백 속에 뭘 뽀뽀 해도 돼? 조용히 자고를 봐보면 달콤한 키스 우리의 호흡을 맞춰 부드럽고 불 켜졌다. 그러게. 되게 화나다. 그러게. 미나야 우리 사귈래? 그래 우리 사귀래 우리 사귀래 우리 사귀래 우리 사귀래 우리 사귀래 우리 사귀래 아 잠깐 아 이건 좀 내가 아 미안 내가 좀 급해서 아니야 흠 흠 우리 그럼 이제 뭐 할까? 영화 다시 볼까? 영화 말고 나 머리하는 거랑 화장하는 거 알려주라 그래 그러면 내 방으로 갈까? 응 그래 그럼 가자 가자